오우 우스스해 노래를 부르는 뭐 그런 얘인가 보네 엘레강스 하면서 강하다 무섭게 생겼어 솜나 칸스 약간 좀 뭔가 사이렌에 영감받아서 만든 캐릭터인가 노래로 저렇게 하는 거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쪽 위에 그러면 캠프를 옮겨보자 저쪽 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날아오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 태워줘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인어룡을 싸우러 가보자 자 자 우리 인어룡이 쏘아놨어 근데 노래를 불러서 공격을 하면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저건가 저게 아이고 못했다 데미지 데미지 뭐야 데미지 너무 아픈데 아우 뭐야 아이고 아이고야 저거 뭐야 아이고 피해주고 긁고 긁고 아이고 한바퀴 아이씨 한바퀴 아이씨 게이지가 안됐네 아이고 페오리백이 안됐다 저거 피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한바퀴 못맞췄다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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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피어야 될 것 같고 아! 자매들아야 고양이야 나 좀 살려줘 안돼 냥냥아 오케이 좋아 그렇지 힐러면은 나를 내가 저럴 때 깨워줘야지 오케이 좋아좋아놔 도망치나? 아이고 못 맞췄다 아이고 피해 피 피 피 피 우와 어마어마한데 우와 우와 잠깐만 어우 아 노래를 약간 이런식으로 표현을 시키는구나 그니까 그 잠재우는 그 노래를 한다는게 오 되게 신기하다 도망간다 수영을 왜 저렇게 되게 특이하게 수영한다 배영으로 하네 아 일단 쫓아가 쫓아가 으 으 으 으 쏟나 칸쓰 뭐 이렇게 발음하는거 맞아 어 물에 사는 불뱀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으 으 아 뭔가 으 으 으 으 중독되는 수명가루를 으 목에 있는 아가미랑 꼬리에 뿜어 내고 저항하기 전에 희생양을 좀 때린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껍질 같은 걸로 이제 뭐를 반사 이용한다고 얘기가 나온거 보면 아까 전에 눈뽕 시킨다는게 그..건거 같고 어디갔어? 위에 올라갔나? 위에 올라갔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씨! 아이고! 안닿네 저게 아 좀 너무 빨랐다 이거 피해주고 에이씨! 안닿다 때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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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회오리! 오케이 긁어주고 저거 뿜을 때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방은 들어갔다 피해주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는거 그치? 일단 피한번 빨고 오우 오우씨 확실히 감에 갈수고 애들이 진짜 한방이 세다 심지어 내가 아이템 방어구들이 업그레이드돼서 방어력이 올라가지는 상태도 아니고 내가 뭐 속성을 알아서 그거를 맞춰서 상대를 하는것도 아니니깐 나 그래도 더 그러는 경향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도망간다 아아압! 아흠 오케이 패어주고 저렇게 기모으면은 주변에 날리는 거였지 저걸 피해주고 한번 베어주고 내가 생각하니까 나 칼을 안갈았네 오케이 꼬리 아 얘네 붙는다 상관없어 아 아니 샨방밖에 못했다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심지어 조금만 더 빨리 했었으면 와 이번에 방향 바꾸면서 하네 미쳤다 야 나 자꾸 왜이래 왜 자꾸 미끄러워 아 아 에이 한바 한대밖에 안 들어왔다 어엉해 어엉해 피해주고 에이 한바 한대밖에 못 들어왔어 하지만 괜찮아 아이고 일단 한바 한바 빼 한바 빼 피가 어 발사 안하는거 같은데 야 한번 칼 갈아야되는데 쟤 도망가 도망가는건가 오케이 꼬리 꼬리 꼬리좀 잘라내봐 으헉헉 도망간다 자 쫓아가자 칼 먼저 갈고 달려달려 요거 떠먹어주고 아 아 확실히 와 이 진짜 장난없다 그 얘네들은 이제는 애들이 한방 한방이 너무 세다 어디가 야 나 기껏 쫓아왔는데 어디가 도망간다 주변 또 부러지키는건가 아이고 오케이 끝 아 한대만 남았었네 아주 좋아 베리굿 아주 좋아요 좋다 좋다 챙길거 싹 다 챙겨주고 아주 좋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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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근데 진짜로 아 방어구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방어구에다가 투자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고민된다 이게 진짜 애들이 때리는거 한방 한방이 점점 너무 세져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무사히 무사히 기절 안하고 해초다 퀘스트 컴플리트 택 이케 생길거 챙기고 우윽 뭐야 어? 와 잠깐만 오 마이 갓 헐 와 미쳤다 와 미쳤다 개쎄겠다 와 잠깐만 좀 오 좀 포스에서 일단 눌렸는데 와 장난 아니다 일단 멋있기도 한데 어떻게 하지? 쟤 어떻게 상대하지? 좀 무서운데? 오 씨 잘 쌀 수 있기를 바라며 잠깐만 나 아예 그것도 없을 거 아니야 설명 노트에 적혀있는 얘도 없잖아 아 좀 걱정되는데 이것도 챙기자 그럼 오케이 공격력 30% 아 저기 있다 와 크기 봐 와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봐 와 와 민첩한 것보다 와 와 와 와 데미지 오 마이 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아 아이씨 오! 잠깐! 와! 데미지 보소? 와! 냉동... 와! 꼬리 사... 와! 잠깐! 미쳤다! 꼬리 스치는 것만으로 죽었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센데? 와! 진짜 너무 세다! 넷! 어떡하냐? 근데 심지어 데미지 얼마 주지도 못했는데? 어! 쟤 도망간다! 장소 옮긴다!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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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약점인지를 모르겠어! 와! 피 벌써 이만큼 까인 것 봐 아! 아! 이게 패링 제대로 안 들어갔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다! 오케이! 아유! 안 들어왔다! 오케이! 갈기고! 오우! 아이구! 아이고... 와우! 엄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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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방금 기술은 우와 와 돌았다 잠깐만 얘 데미지가 그럼 어떻게 와 얘 너무 센데 아니 뭐 전체적으로 뭐 앞발 꼬리 그리고 날카로운 비닐이 비닐로 미끄러운 얼음 위를 쉽게 달릴 수 있다 이게 얘네들 기본적으로 애가 민잡하네 와 근데 어떻게 잡아 나 벌써 두번 당했는데 벌써 이렇게 두번 당했는데 어떻게 하냐 와 근데 일단 그냥 다른걸 떠나서 걔 약간 좀 저 제 존재만으로 그냥 좀 눌렸는데 기가 오마어떡하냐 다른 데로 간다 일단 쫓아가 잡아야죠 뭐 어떻게 그래도 아이씨 챙기고 아이고 아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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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돌아 오케이 타 탄 다음에 이제 최대한 부딪혀 아 못부딪혔어 설마 아 실수했다 잘못썼다 죽여 죽여 아이고 티 티 티 티 티 어 야 꼬리를 근데 언제 잘랐대 내가 방법 잘리는거구나 어 저거 뭐 어디갔어 잘 대 bishop 오케이 오케이 quel겨 갈뼈 이 데 갈겨 의식 아아악 와 이게 나도 이 아 이게 안닿냐 아 이거 제대로 안 들어왔네 와 이거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 히피피피피피피 히피피피피 히 구이 아이고.. 못긁었다 와 잠깐만 지금 기회가 한번밖에 안남아가지고 어우 너무 쪼달리는데? 긁어! 제발 죽어! 튀었다! 와 얘 진짜 빡세다 얘는 느낌이 차원이 다른데? 와 일단 가자 쫓아가 와 느낌이 진짜 차원이 다르다 어제 만났던 그 근본 보스랑 또 느낌이 너무 다른데? 자 한번 쭉 빼고 갈뚜벌레 한번 튕기고 오케이 긁어주고 오우 레이드 겁나 빡세네 어떻게 피했누? 아악! 얼어붙은 얼어붙아요 아악! 안돼! 오우우우우우우 약! 어 안돼! 어어 약 먹어 약 먹어 반 피면은 반 피라도 그냥 무조건 약 먹고 봐 아악! 아야야야야야야 하 오케이 우리 강아지 잘한다! 아이고 야 나 뭐하냐? 오케이 실수로 한 개 먹혀 들어갔네 아이고 이것도 못들어왔다 엄마야 아이고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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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힘들지? 이만 죽어줄래? 이번에 죽어주면 참 고맙겠는데? 어유 우후 큰거온다 큰거 오겠다 아닌가? 아 오케이 와 와 진짜 빡셌다 와 바리오스 와 얜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와 인정 와 시작하자마자 두 번이나 나가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난 줄 알았네 와 그래도 진짜 무리 안하고 어느 정도 피가 떨어지면 바로 뒤로 가서 물약 빨면서 하니까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내가 그전에 너무 흥분하면서 막 미친 듯이 몰아붙일 그때는 피도 안 보고 그러다가 나가 떨어진 적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무리 안하니깐 후반에는 잘 버텼다 아 간신히 컴플리트 이게 체감상으로요 이게 완료 시간이 그 전에 몇몇 애들이랑 비슷해도 와 이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그 빡셈은 다르다 그 난이도가 좀 체감으로 느껴지는게 좀 진짜 와 아 차이가 있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